키스 씬을 넣어. 볼 잡았을 때 그냥 볼만 잡아? 뭐 이렇게 해야 할 텐데. 뭐 하고 싶은데? 아니, 아니. 어떤 동작이 가능한지. 다양한 동작이 있을 수도 있잖아. 했는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. 그래, 그래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지? 아니지. 맞아, 맞아. 이 동작에 맞긴 해. 이렇게 해서 딱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놔.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. 뭐가? 이 사람이나 궁금했죠. 좋아진 거야? 한나가 좋아진 거야? 뽀뽀 이후로?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? 알고 싶은 거지, 알고 싶은 거. 왜 알고 싶은데? 뽀뽀했잖아. 입술 가서 갔잖아, 재원이 입술. 이상하네.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고.